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정입니다 저녁시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 가지고 뭐 나약한 모습 보일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저는 내가 일부러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목소리에 처진 게 아니라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처진 거지 뭐 주가가 빠져 가지고 뭐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좀 느긋하게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평정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목소리도 빠르지 않았는데 말이 빠르지 않았는데 목소리도 크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빨라진 거 같아 뭐 따발총이 된 거 같아요 어떤 때는 자분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도 해보면서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해야지 긍정의 기운 맨날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외인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섭게 뭐가 있어 공포심에 쩔쩔릴 필요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삼성전자가 망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다 없어지는 거야 주시장 여러분 전문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본인 소신껏 하면 돼요 싸다고 생각하면 모으면 되는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뭐 좀 관망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세상 망한 듯이 자포자기하는 글쓰고 주식을 젖냐 압냐 좀 쪽팔린다 솔직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삼성전자 주식은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면서 그냥 모으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지고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단 조건이 있어 비투 좀 하지마 비투 맨날 그 빚내 가지고 신용투자 쓰고 나중에 빠지면 나중에 반대매매에 당하면 어쩔 뻔해 어쩔 뻔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빚을 내가 가지고 하지마요 욕심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분수껏 하면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7만원대 8만원대만 빚내 가지고 하신 분들 꽤 있대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나 이렇게 해 가지고 뭐 1억 대출받아서 샀다 뭐 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투기합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는 짐이라는 거지 결국 그 사람들 봐봐 지금 계산 녹아내려 가지고 지금 반대매매 나왔을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좋다고 따라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튜브가 있다면 빨리 그냥 그런 사람들 끊어버리세요 아무 도움도 안 돼 절대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소소하게 번 용돈 있잖아요 알바 그런 거로 하세요 철회장도 산에 가서 막 나무 캐고 뭐 캐고 한다고 지금 고생하잖아 농사지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지 뭘 그렇게 급해요 아직 멀었잖아요 시간이 충분하고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성격이 단순해 성격이 아주 심플하다 심플해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넘겨줍지 않아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대의 말을 다시 곱씹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심플해야 되잖아 항상 심플 틀어도 마찬가지야 심플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하죠 운동해야 한다 운동 운동을 그냥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서 그 나오는 높은 체력 자존감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 운동을 안 하니까 막 살만 찌고 배만 나오고 막 이러면 몸이 막 거대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피곤한 거 안 되는 거야 걷는 거 자체 힘들잖아 관절에 물이 오고 허리에 디스크 막 오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살찌면 안 돼요 살찌는 모습이 보기 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해지기 때문에 살 빼라는 겁니다 그 철회장도 살 겁내 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체력과 자존감 잘 이렇게 세팅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편견이 참 힘들어요 저도 보면은 간혹 편견을 가져요 보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색안경을 끼지 않아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간혹 저도 보면 생각만을 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훈련을 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거죠 편견을 가지만 안 되는데 자꾸 그렇더라고 그리고 남일에 신경 쓰지 않아야 돼 남일 왜 이렇게 남일에 신경 써요 그러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면 남의 일에 간섭 많이 하고 남 얘기 많이 하고 참 특이한 민족이야 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남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이제 묵묵하게 자기를 잘 해내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남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보면은 댓글 보면은 별의별 이상글들 많아요 간혹 보면은 지랏 똑바로 하라 그래 본질 똑바로 못 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콩내라 판나라 하고 있어 진짜 한 대 때려줄 싶더라고 그럴 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취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주변에 잘 맞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내가 뭔지도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남들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상대의 말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쉽게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지 그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하지만 인생을 책임지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나 자신이다 여러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함께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신이야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과 말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나만의 루틴과 기준을 지키면 돼요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정신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의 루틴 기준 그게 있어야 한다고 그게 없고 맨날 남에 휘둘리는 거야 남의 기준과 메시지에 언행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분도 이 분도 보니까 꾸준하게 항상 늘 소통하는 분이에요 보니까 삼성전자 열심히 하시고 글을 보니까 축하해 줘야겠네 나와 있잖아요 삼전이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사람인지라 사람이지 동물이야 주가가 떨어져도 삼전에 대한 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 삼전에 대한 정이 생겼답니다 아주 좋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삼천주 달성했습니다 삼천주 목표 달성 축하드리나요 진짜 이전 정도 강철 멘탈 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네요 10주 시작해 가지고 삼천주 되기까지 야 대단하다 우리 이 분 진짜 개달하네요 실명은 까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서 삼천주까지 했는데 삼천주에서 컷인가요 이제 오천주까지 가나요 하여튼 목표를 다승했다는 데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대단하다 진짜 축하드리고 싶어요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분처럼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자기 목표 한 바 열심히 모으세요 쌀 때 모으는 거지 뭐 폭락하든 말든 간에 뭐 사만전자 오니 사만전자 오니 사만전자 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오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야 뭐 사만전자 뭐 오만전자 오면 뭐 집 팔고 뭐 한다고 몰빵한다고 뭐 소리 빽빽 질렀던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 하지도 못해 뭐 말로만 주둥이만 하는 게 무슨 투자입니까 실전이에요 실전 매수하는 게 투자 중요한 거죠 실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삼만전자 와도 사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고준하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 오면 후준하게 매수해서 목표 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처럼 삼천주 오천주 일만주 이만주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겨요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흘리면은 다 이 시기 일단 이 시기도 한때의 추억이다 생각합니다 한때의 추억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9.11 테러도 겪어봤지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지 미중분쟁도 겪어봤지 다 겪어본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해 뭐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 또 조정 받는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줍줍하는 거야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뭐 주식애널드 나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어 여러 소리 하던데 다 필요없는 소리 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먹기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실천하기 나름이니까 흔들릴 필요 없고 본인 소신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편히 쉬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시원한 맥주 하나 하시면서 나중에 쉬다가 천회장의 마지막 방송 그때 뵙도록 해요